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카멜레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박희상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카멜레온은 새로운 환경에,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을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먼저 카멜레온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교는 기계공학이었는데, 전자공학하고 소프트 엔지니어, 파운더도 있었고, 컨설턴트. 이렇게 여러가지 직업과 어떤 산업이 있다 보면서 저는 이렇게 너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되게 적응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경험상. 근데 요즘에 이런 능력이 이 시대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시대에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직원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이 스킬이 Adaptability, 적응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먼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게 5천만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과거에는 몇십 년 걸린 거를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이제 며칠 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얘 이제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몇 개월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변하게 변하고, 새로운 환경이 늘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항상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적응력 극대화를 위한 카멜레온 S-Curve. 적응을 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스텝 1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한 곳에서 잘 성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어느 시점 가서는 또한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갈 수 있을까? 다양한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마이너리그여도 상관없다.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저는 기회과학자였는데, 이게 나인워먼이 일어나고 경제 불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2, 3주 전까지 취직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겨우 회사 하나 취직해가지고 들어간 회사가 이 회사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아, 아무도 없죠. 손 들으면 거짓말이야. 요즘 말라면 듣보잡이죠. 듣보잡. 제가 이 회사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정말 시골 깡초네. 뭐, 이게 제가 매일 보던 장면이에요. 오른쪽 아래. 한 2,500, 3,000명 되는 회사인데, 제가 입사 당시에 회사에 전자공학자, 소프트 엔지니어 한 명도 없었어요. 회사 자체가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지었고, 회사 전체에서 유일한 한국인. 저희 R&D 부서 한 50명 중에서 여자 딱 한 명 있었어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부도 한 번 나서 회생 신청도 하고, 또 회사 전체 연봉도 수차례 동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런 회사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6개월? 뭐, 1년? 제가 9년 있었거든요. 9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 9년 동안에. 근데 확실한 거는, 이 9년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게 제가 맡았던 제품인데, 저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거기 안에 센서가 들어가고,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전자제품으로 건네주면, 그걸 무선 통신으로 받아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거였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이 아예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그냥, 개발과 생산을 전부 다 이렇게 외주를 줬다고요. 재밌는 게, 돈 주는 건 저희인데, 저희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갑질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마다 개발을 확 올리고, 기술을 하는 이유로, 너희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우리가 말이 맞는 거야. 품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일정이 늦어져요. 어느 날은 저희가 정말 간단한, 소프트웨어의 그래프 색깔 좀 바꾸고, 회사 로고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2, 3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너네가, 그거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거 하도 갑갑해가지고, 어느 날, 이 회사에다가, 좀 소스 코드 있잖아요. 그 IP는 우리 거니까. 그걸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열면은, 뭐 C샵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그런 멋있는 코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면은, 랩뷰라는 툴인데, 그림자 맞춰가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코딩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게 나온 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뭐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뭐 그림 이거 뭐,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뭐 있고, 그래서, 뭐, 그래프 색깔이랑 뭐 이런 거, 몇 개 바꿔보자는 생각에, 뭐 클릭 몇 번 하고, 뭐 팔레트가 나오길래 고르고 이러니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몇 개 바꿔가지고, 어 이거 2억 3억 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회사에 보여줬어요. 회사 난리가 난 거야. 어 이제 우리 막 기술 회사냐고, 우리 이제 막,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자고, 우리 하이텍이냐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거 듣고, 이제 아 이거 좀 만만해 보이니까, 전자제품 있잖아요. 전자제품도, 제가 이거 한번 분해보자 한 번, 뭐가 있을지 안에. 안에, 보니까 뭐가 별로 없어 보여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기술 시간에, 무슨 만들었던 그런, 과학 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갔다가, 저 회사에서 이렇게 전자제품 잘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회로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 좀 너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제품이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가 센서부터, 소프트웨어부터, 모든 걸 다 갈아입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저랑, 그 사람이랑, 센서, 뭐, 전자제품, 저거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명 더 필요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저희 회사에.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저희 회사 공장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좀,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걔 이렇게,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제가, 하이어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트레이닝 시켜서,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이사문따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회사에서는, 저희가 뭐 하는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외주 회사에, 그냥, 어, 우린 너밖에 없어, 이거는 저희 팀한테 돼버린 거예요. 아, 너 제발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었냐면, 출근하면, 아, 오늘은 뭐 하지? 그럼 돌려서, 뭐 코딩하고, 아, 오늘은 뭐 하지? 돌려서, 뭐 센서 디자인하고, 돌려, 회로 설계하고, 야, 우리 머리 좀 아프지 않냐? 우리 좀, 야, 어디 좀, 좀, 업사이트 가야 되지 않냐? 그래, 그럼 그날은 이제, 국내 출장,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뭐, 세 명이니까, 버젯도 뭐,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이때 쌓은 저의 기술이, 이때 쌓은 기술이, 제가 나중에 실리콘밸리로 오는, 어, 핵심이 되죠.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거의 9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업적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메카니클 엔지니너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너를 뭘로 불러야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밤 고생하다가, 디벨로먼트 엔지니어, 그냥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제 링크딘 프로파일 가보시면, 제 몇 년 동안, 공식 타이틀이 적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매니저인데, 그 당시에 뭐, 개인 사무실 제공, 개인 차량 장기간 지원해주고,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큰 딜을 따러 가려고 하면은, CEO나 스티어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뭔지, 그래서, 이게 우리 핵심 기술인데, 맨날 저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 그때, 대학원은 제가 전자공학으로 갔는데, 지원 자격이 전혀 안됐어요. 전 대학교 때 딱 하나, 전자공학 클래스 들었거든요. 딱 보니까, 대학원 이제 입학할 때, 이메일 몇 개 보내니까, 야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몇 개 좀 클래스 택한 다음에 지원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날은 CTO랑, 제가 출장 가서 밥을 먹다가,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다고요. CTO가, 아 이거 처음부터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고, 내가 막 그거, 추천서 끝장나게 써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CTO, VP 디렉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추천서를 써주는데,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어 얘 장난 아니라고, 얘 막 다 한다고 막, 어 막, 그리고 뭐 없는 상까지 만들어졌어요. 혁신상이라고, 정말, 퇴사 후에도 저 어드바이저로, 월급이 계속 나왔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리고, 이제 이 9년이 설명이 되죠. 이게 왜 9년이, 빛나는 9년이었나.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전의 거, 저는 솔직히 이게,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 그냥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요. 제발 좀 다시 와달라고. 이게 재미있는 건데, 제가 막 그때 그 회사에 있었을 때, 나올 때 막 그랬다고요. 아 나 실리콘벨이 가서 창업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아우 제 기상 장난 아닌데, 나 제 회사 만들면 분명히 너무 잘했어. IPO 갈 건데, 나 그저 내 주식 사야겠다고 막. 뭐 안 사기 잘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제 다른 역량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런다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혼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 경험에 있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그것 못 참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류 회사가 아니라, 작거나, 마이너리거나, 이류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왔어요. 성장을 잘해야겠죠.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은 틀리다. 모든 것은 일화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웃풋이랑 아웃컴의 관계가 있는데, 아웃풋은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린 시간과 노력, 이런 거고, 아웃컴은 거기에 따른 결과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드린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 하드 스킬, 뭐 코딩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뭐 디자인, 뭐 시스템, 이런 거는 대부분 이런 컬브가 나와요. 새로운 조직에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성장을 저해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어떤 게 이럴까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뭐, 사내 정치, 소프트 스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회사에서, 아, 나 쟤 너무 팀원들이랑 불화도 많고, 상사가 짜증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회사도 가기 싫게 하고, 그냥 성장을 저해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커브를 올릴 수 있을까? 당연한 말인데, 이게 이론화되고 과학화되어 있는 걸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링크딘에 있을 때, 입사한 지는 안 됐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본 엔지니어들 중, 단시간 내에 가장 빨리 성장, 혹은 적응한 엔지니어.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이제 피처를 개발하는데, 다른 팀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그 팀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됐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상대방을 그렇게 설득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관계자들 다 미팅에 불러가지고, 빠방,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바꿔줘. 이러면 10중 8구 대부분 다 안 돼요, 회사에서. 다 이론화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이 디바이드 앤 컨퍼라는 이론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러다가 테이킹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그쪽, 관계된 팀에, 가장 쉬운 타겟 설명을 정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컨텍스트를 늘 주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프루브를 받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나 얘가 어프루브를 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바꿔서, 그럼 그 다음 되게 쉬워진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 미팅은 언제 쓰냐면, 모두의 어프루브를 다 얻고, 아 이제 하겠다라고, 그냥 공표를 할 때 쓰는 게 미팅이에요. 설득을 할 때 쓰는 게 미팅이 아니고. 다 이게 이론화가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고요. 이거 갖다가. 이건 제가, 그냥, 상사는 내가 무슨 일이라는지, 어쩜 그렇게 모를까. 여러 사람들이 겪는 이거,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론화가 돼 있어요.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는, 웬만하면은, 솔직히 본인 잘못이에요. 상사가 무슨 일을 하게, 알기 원하면은, 자기가 되게 이렇게, 무슨 광고처럼, 늘 자기를 알려줘야 돼. 근데 이런 것도, 이론화가 과학화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깊숙이 설명에는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역시 소프트 스킬이, 하드 스킬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드 스킬 외에, 소프트 스킬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이드 프로젝트가, 당신의 날개가 된다. 제가 이베이에서, 모바일 엔지니어로 있었고, 인텔에서, IoT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공통점이, 제가 본업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간 게 아니라, 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된 거거든요. 이베이에 있을 때는, 이베이에, 제가 그, 면접 볼 때는, 제가 그 전에, 사이드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이폰 게임을 갔다가, 그래서 이베이에서, 모바일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경력을 갔다가, 본업도 다 제치고, 제일 위에 쓰고, 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베이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웨어러블, 웨어러블 제가 디비전에 있었는데, 웨어러블 기본적인 경력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이드 프로젝트가, IoT, 웨어러블 이쪽 관계된 거였는데, 어느 하루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슈퍼마켓 가서, 간장을 좀 사러 간 거예요. 간장을. 슈퍼마켓 가서 보니까,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난 제발 전화 좀 받으면 좋겠는데,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꼭 제일 필요할 때만 전화를 안 받아. 꺼져 있거나, 진동이거나, 어디 뭐 이렇게 구석에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집에 와이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와이파이랑.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여기랑 연동되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 있던지 간에, 모바일 앱을 켜서, 당장 좀 전화 받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 소리가, 쩌롱쩌롱 울려퍼지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이리어 갔다가, 그 스피커 제가 갖다가 회로, 제가 직접 그림을 해두고, 특허까지 썼어요, 제가 이거 갖다가. 제가 실제 스피커 제일 소리 큰 거. 제가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그럼 이게, 저 뭐냐, 우리 이거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좀 기능을 좀 더 붙여오자고 해서 제가, 모바일 앱에다가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뭐 집에 반경 5km에 들어오면은, 퇴근하는 걸 이제, 여기서 나오게 하자. 그런 걸 해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 기계 목소리가, 아, 아빠 도착한다. 얘들아 아빠가 책 읽어줄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넣었어요. 주인님이 도착하십니다. 어서 빨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전까지는, 아, 뭐 자기, 너무 멋있어, 막 이런 거 딱 만들어. 그러더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열받아가지고, 디자인이 굴이라는 둥, 갖다 버리라는 둥,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리드호프만이 말하는 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 자기가 다음에 가고 싶은 직업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되게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사이드로, 그냥 프리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 카멜레온 S 클럽, 어떻게 하면 적응하는지, 말씀드렸고, 크게 나눠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자기가 어떤 새로운 역량을, 얻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되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놀이터 같은, 아무 경험이나, 다양하게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들어가는 게, 역시 중요하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 나 많이 배우고 있어. 대부분 하드 스킬을 뜻하는데, 그거 외에, 소프트 스킬이 그만큼 중요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어떤 다른 팀의 부서 이동,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사이드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정말 더, 어떤, 그,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척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다. 감사합니다. 이시데이 카멜론 박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